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실 텐데요. 보통은 별 생각 없이 이용하지만 1, 2분 정도만 신경 써서 설정해 주시면 훨씬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설정 방법 9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림 기능 설정인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알림이 오게 되죠? 그런 알림 중에 받고 싶지 않은 알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알림이 오지 않게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가세요. 알림 들어오시게 되면 앱 알림이라고 있죠? 이 앱 알림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보내는 다양한 앱들이나 기능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알림들은 꺼주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네이버 사전 같은 것들은 꼭 알림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들은 알림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갤러리에서도 알림을 받을 일이 없다 하시면 이것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중요한 알림이 올 일은 없겠죠? 그 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받아야 되겠죠? 메시지가 오게 되면 알림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앱의 경우에는 알림이 오도록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헬스를 이용을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삼성 헬스 같은 것도 끄고 이용하시고요.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갤럭시 테마라든지 게임 허브라든지 구글 가디언 에이전트 이런 것들은 알림을 꼭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부 알림을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오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메일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굿에어 꼭 메일 알림을 켤 필요는 없죠. 이런 식으로 알림을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앱들은 전부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이 알림만 잘 설정을 해주셔도 여러분이 받는 알림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알림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잠금 화면 알림인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잠금 상태에서 놔뒀는데 알림이 오게 되면 어떤 알림인지 잠금 상태에서도 전부 보이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알림 내용을 전부 볼 수가 있죠. 그때의 잠금 화면에서 알림 보이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 알림 터치합니다. 그 다음 알림 내용 표시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잠금 상태에서도 알림 내용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알림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금 화면 알림은 되도록이면 숨기기로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알림이 왔다는 표시는 나오지만 내용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개인적인 내용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때 잘못 터치가 돼서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가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오작동 방지 필터라고 있죠. 이 오작동 방지 필터는 주머니라든지 가방 속같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터치 입력이 되지 않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터치 민감도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액정에 보호필름을 많이들 붙이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보호필름을 붙이고 나서 터치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터치 민감도를 켜주도록 하세요. 액정에 바로 터치를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보호필름이 한 번 덮여 있으면 아무래도 터치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손이 건조하신 분들은 더 터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터치 민감도를 켜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약간만 스쳐도 바로바로 터치가 돼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참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다가 손을 조금만 바꿔 잡아도 테두리에 터치가 돼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은 터치 민감도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오동작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 앱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열린 앱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실행되어 있는 앱들이 다 보이게 되죠. 제일 좋은 것은 쓰지 않는 앱들은 이렇게 꺼주게 되면 배터리 소모에도 좋고 스마트폰 속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요. 매번 사용하지 않는 앱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열린 앱 버튼 누르시면 열린 앱이 수십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 앱들이 전부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죠. 여러분 배터리 사용량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앱은 항상 절전 상태로 전환하게끔 설정 버튼을 켜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앱 외에 쓰지 않는 앱들은 전부 절전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 다음은 초절전 상태 앱인데요. 이 초절전 상태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행을 해놓았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는 아예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보통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 앱들은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 통신이 되고 있다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작동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초절전 상태로 해놓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전환된 앱은 절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업데이트 알림 같은 것들은 받을 수 없죠. 해당 앱을 열 때만 실행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성 녹음이라든지 지도 앱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이유가 별로 없죠. 이런 앱들은 초절전 상태로 전환을 해놓으시게 되면 배터리 사용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폰인데도 배터리 잔량이 급속하게 줄어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앱 절전 상태와 초절전 상태 앱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자동 절전 예외 앱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필요 없는 앱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그 앱은 삭제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같은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게 절전 예외 앱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듣지 않는 상황이라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라디오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안되겠죠? 이런 앱들은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삭제해주도록 하세요. 앱이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 절전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지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고 제외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충전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고속 충전의 체크가 꺼져 있죠. 이렇게 되면 어댑터가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더라도 고속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 충전을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충전 어댑터에는 고속 충전 어댑터와 일반 충전 어댑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 충전 어댑터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꺼져 있으면 충전 속도가 일반하고 똑같이 느리게 되겠죠. 이 고속 충전 부분은 꼭 켜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설정에서 홈 화면을 찾아주세요. 홈 화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있죠.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여기 체크가 꺼져 있으면 알림창을 열 때 꼭 상단 부분을 쓸어내려야만 알림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홈 화면을 어디든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열 수 있죠. 이렇게 홈 화면 상태에서 꼭 위쪽을 쓸어내리지 않아도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쓸어내리면 이렇게 알림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훨씬 편리하겠죠. 그 다음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비밀번호 자동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을텐데요. 여길 들어가세요. 요즘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 10군데 이상은 회원가입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를 해봤더니 한 30곳 이상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회원가입된 곳에 접속을 할 때마다 아이디와 비번 기억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따로 적어놓거나 하는데 그때마다 또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놨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비밀번호 자동 입력에서 저장을 해놓으시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계정과 비번을 입력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것도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비밀번호와 계정 입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서비스가 삼성패스라고 되어 있죠. 여길 터치합니다. 그러면 구글과 삼성패스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구글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패스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서비스를 일단 설정을 하셨으면 그 아래에서 구글 터치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관리자가 나오죠. 저 같은 경우 저장해놓은 계정과 비밀번호가 이렇게 많죠. 전부 저장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부 기록을 해놓거나 또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계정과 비밀번호 추가를 해볼까요. 비밀번호 검색 입력창 우측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사이트명 쓰시고요. 사용자 계정과 비번 입력하시고 참고할 내용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실 때는 자동 입력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에 로그인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앱 선택 누르신 다음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선택하시고요. 그 앱을 이용할 때 로그인해야 할 경우 사용자 계정과 비번 입력을 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앱을 이용할 때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 관리자 꼭 이용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설정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 앱 선택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실 때 주로 쓰시는 브라우저가 있으시죠. 네이버 웨일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구글 크롬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삼성 인터넷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자동으로 내가 쓰지 않는 브라우저가 열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끄고 다시 브라우저 실행해서 또 들어가고 하시는데요. 이때 기본 앱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브라우저 앱이 삼성 인터넷으로 되어 있죠. 이걸 터치하신 다음 기본 브라우저 앱을 여러분이 원하는 브라우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전화기 앱을 기본 전화기 앱 외에 T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전화 앱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 앱을 설정을 해 주시면 해당 전화 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삼성 전화 앱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전화만 나오지만 T전화를 쓰시는 분들은 T전화도 보일 거예요. T전화 선택하면 기본 전화 앱은 T전화로 설정이 되겠죠. 메시지 앱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기본 앱 외에 다른 앱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 앱 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삼성 앱들이 있죠. 이 삼성 앱들의 설정들은 전부 여기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러리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갤러리의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고요. 메시지에 대한 설정은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삼성 앱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매번 해당 앱을 실행해서 일일이 들어가셔서 설정하지 않으셔도 이 삼성 앱 설정에서 전부 한 번에 설정을 조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전부 모여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게 도와주는 아홉 가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활용하실수록 좀 더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설치한 여러 가지 앱들과 자주 쓰는 앱들이 섞여서 필요한 앱 찾으시려면 한참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홈 화면을 제대로 정리해서 쾌적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오는 화면이 홈 화면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과 앱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 따로 있겠죠. 해당하는 기능들을 홈 화면 첫 번째 페이지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시계와 검색 기능을 첫 화면에 많이 배치를 시키는데요. 시계를 배치하기 위해서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시계를 찾아주세요. 시계 있죠?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보기 편한 시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나로그 시계를 배치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디지털 시계를 배치하는 게 좋겠죠. 선택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해당 위젯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해당 위젯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동을 지킬 수가 있죠. 이걸 움직여서 첫 페이지로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조절점을 터치해서 드래그한 다음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시계를 제일 위에 배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색이 어두운 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설정 들어가셔서 시계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낮과 밤 색상을 구분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색상이 어둡게 바뀌거나 밝게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시계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낮과 밤 색상은 뜨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경 컬러 때문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배경 컬러의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검색 기능 많이 이용을 하시죠.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자주 쓰는 브라우저 실행을 하시고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고 이렇게 두 단계, 세 단계로 들어가시는데요. 검색 창을 아예 꺼내놓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다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검색 창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은 여러분이 검색할 때 자주 이용하는 브라우저가 있겠죠. 구글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요. 원하는 브라우저의 검색 창을 여기서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검색 창을 꺼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 창 부분 터치합니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검색 창 컬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너무 어두워요. 라이트 모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다시 또 뒤로 넘어가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이동해서 시계 아래에 검색 창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러면 언제든지 이 검색 창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기능 제일 많이 이용하시죠?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죠. 이 기능들도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를 꺼내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히 어르신일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를 해 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시게 됩니다.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다시 위젯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연락처를 추가해 줍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이응 부분에 연락처라고 있죠.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연락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와 다이렉트 전화 두 개가 있죠. 전화를 자주 하시면 전화를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메시지 자주 이용하시면 메시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두 개 중에 어떤 걸 이용을 할지 연락처를 추가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화로 해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그러면 추가 버튼이 나오게 되죠.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홈 화면에 어떤 연락처를 추가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아이비 교육 터치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터치한 다음 드래그해서 첫 번째 페이지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락처와 통화를 해야 할 경우에는 연락처 페이지를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바로 연락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전화기 앱 들어가서 연락처 선택하고 전화하는 여러 단계를 한 단계로 줄일 수 있고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앞에서 본 메시지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도 많이 이용하시죠. 카카오톡도 대화방을 아예 추가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가하고자 하는 대화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라고 있죠. 바로가기 추가 선택합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똑같이 바로가기가 추가가 됩니다. 또 터치해서 이동시켜서 첫 페이지로 옮겨 놓으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들은 전부 첫 화면에 몰아놓을 수가 있겠죠. 카톡 대화방, 전화기 앱, 연락처, 메시지 전부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제일 처음 마주하는 화면이 홈 화면 첫 페이지가 되는데요. 중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첫 화면에 배치를 시키면 깔끔한 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찾으려고 몇 번씩 넘기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은 같은 기능들을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찾을 때 한참 걸리게 되는데요. 하나로 몰아놓게 되면 홈 화면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캘린더와 시계 같은 기능들은 기본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두면 사용이 더 편리하겠죠. 시계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그대로 움직여서 합치고자 하는 다른 배지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테두리에 회색 선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손을 떼게 되면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그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편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음 컬러도 바꿔주도록 할까요? 옆에 보면 동그라미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홈 화면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편의 기능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편의 기능 이용하실 때는 언제든지 이 폴더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설치해 놓은 앱이라든지 사용하시는 앱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하나로 묶어주시면 스마트폰 화면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앱들 전부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기능은 달력 기능인데요. 이 달력도 홈 화면에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죠.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캘린더 찾으신 다음 화살표 누르시면 캘린더를 만들 수 있죠. 다양한 캘린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캘린더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캘린더가 나오게 되고요. 홈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하게 되면 확정이 되죠. 이렇게 해 두시면 달력 보실 때는 언제든지 넘겨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력은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달력 만들어 놓으시면 날짜나 요일, 공휴일 같은 거 확인을 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분류하기가 애매한 그런 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페이지를 아예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되겠죠. 다시 홈 화면 누르고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페이지들 중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플러스 누르게 되면 빈 페이지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페이지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페이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고요. 분류가 되지 않는 그런 앱들은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폴더로 만든 앱들은 여기에 전부 위치를 시키고요. 자주 쓰지 않는 앱인데 필요한 앱들은 빈 화면으로 옮겨 두시면 되겠죠. 터치해서 드래그 하신 다음 이런 데다가 옮겨 놓으시면 전체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뉴스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터치해서 움직일 때 잘못 나와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없애줄 수가 있죠. 홈 화면 터치해서 기다리신 다음 여기에 오신 다음에 이 디스커버리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디스커버리 창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홈 화면 누릅니다. 홈 화면에서 우측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더 이상 우측으로 넘겨도 넘어가지가 않겠죠. 그 다음은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전화기 앱, 메시지 앱, 삼성 인터넷, 삼성 노트, 갤러리와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잘 쓰지 않는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빼시고요. 자주 쓰는 기능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카톡을 자주 쓰실 경우에는 이 삼성 노트를 바깥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 다시 안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기능들, 많이 쓰는 연락처, 검색, 시간 이런 것들을 홈 화면에 잘만 배치를 해주셔도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다르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주위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보면 앱들을 뒤죽박죽 섞어 놓으시고 찾으실 때 한참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